2차 방정식 문제 그럼 물론 제곱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제곱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일단 절대값이 뜨면 우리 2차 방정식 세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여기는 4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4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값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에서 절대값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부분을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예제를 갖다 주면 학생들 대부분 풀어요 근데 푸는데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보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이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사고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죠? 자 가보자 아 나름 너의 두군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합과 곱을 들어갔을 거야 그죠? 당연히 우리의 머릿속에선 두군의 합은요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선생님 두군의 곱은요 누굽니다? 3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아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얘를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데 그치 최고차항의 계수 1이니까 이렇게 x제곱 빼기 두군의 차 아니 차랜다 두군의 합 쓰고 두군의 뭘 써야 돼? 곱을 써야 돼 이퀄 0 이걸 써야 되는데 그 두군의 역할이 누구냐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요거고 여기는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 그럼 합쳐 써서 알파 베타 요렇게 쓴단 말이야 아 선생님 그럼 이건 게임이 끝났어 여기 부분은 분명히 3일 테니까 난 3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한 템포 처리하는 것 선생님 그럼 나는 두군의 합 얘를 어떻게 하지? 절대값인데 하고 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시는 거야? 제곱하시는 거지 얘 제곱해서 계산한 다음 그거에 의해 절대값을 아 제곱을 빼는 행위 어우 별로 안 좋아요 당연히 안 돼 그러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다면 공부를 잘못한 거야 알겠죠? 절대값이 보이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생각은 절대값은 그 안에 부호에 따라 벗겨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 과연 이 부호들을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만약 그게 없다면 어떤 정보가 없다면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그땐 제곱해야지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야 왜? 야 합을 했는데 음수구요? 곱을 했는데 양수야 여기서 날라와야지 알파베타의 부호가 아 따라서 절대값이 뜨면 그들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합과 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 나는 곱이 양수여 합이 음수가 나왔으니 우리는 아 선생님 둘 다 음수겠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서 너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최종적으로 너를 계산하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제곱할 필요가 없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들어오면 2분의 5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3은 0입니다 요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 절대값이 뜨면 제곱한다? 아닙니다 일단 그들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유명한 문제야 예제 2번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대요 요런 거를 구하라는 거지 얘 실근에 얘를 구하여라 이건 많이 봤던 꼴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럼 이쪽 부분에서 우리 저기를 제곱할 것인가 라는 의문인 거야 자 일단 해보자 우리는 두 분의 합 정도는 알아 두 분의 합은 누군데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 거잖아 두 분의 곱은 2a 마이너스 4 그러면 나는 또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그들의 부호를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얘는 일단 곱을 보는 거야 곱을 보는 거야 곱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a가 요런 범위가 있어요 그렇지 요런 범위가 있지 그럼 얘 합의 범위도 살짝 고려해보면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를 살짝 붙여주면 마이너스 a 그리고 부등호만 바꿔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다 더하기 2를 해달래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아 이 놈의 부호는 무슨 수다 양수다 너는 양수다 곱 보는 것도 중요하다니까 곱 봐봐 곱 곱을 보니까 2a 마이너스 4에요 그 범위를 알 수 있잖아 양변에 2를 곱하구요 2를 곱하구요 빼기 4를 하는 거니까 2a 빼기 4라는 것은 분명히 무슨 수 음수다 아 똑같네 느낌이 났네 합이 양수구요 그치 합이 양수구요 곱은 무슨 수다 음수다 곱이 음수다 합은 양수야 그러면 일단 적어도 하나는 다시 적어도 하나가 아니지 둘 중에 하나는 무슨 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지 선생님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에요 그 정도는 모른다는 거지 지금 더했는데 어차피 양수가 됐다는 얘기니까 누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선생님 이 사실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는 음수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내면 될까요 그치 하나를 가정하는 거야 나는 그럼 알파를 양수 베타를 뭐라 하자 음수라 가정하는 거야 선생님 뒤바뀐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뒤바뀐 경우일 수도 있지만 구하고자 하는 꼴을 보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 네가 마이너스로 나오던 네가 마이너스로 나오던 구하는 값이 동일할 테니까 그러니 너라고 가정하면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절대값을 벗길 수 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힌트 이 힌트는 절대값 이걸 제곱하지 말고 제발 부탁할게 현재 스코어 알파를 0보다 크다 그냥 벗겨줘요 베타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달고 벗겨줘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바로 루트 몇이었다는 거야 65였다는 거지 두 분의 차가 나온 거지 두 분의 차 두 분의 차가 나온 거라고 그럼 뭐 해야 돼 두 분의 차 공식을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합정도라니까 너와 널 이용해서 쓰셔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자 갑니다 두 분의 차라는 것은 누르 루트 65인데 그 놈은 제곱해서 구하셔도 되고 공식 가셔도 되고 난 공식 갈게 루트 뭐였지? 공식이 두 분의 차 공식 최고차항의 개수분이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분의 루트 D죠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루트 D 판별식 짝수여도 그냥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누가 되는 거야 B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4배에 A C 2A 빼기 4 요게 이제 루트 65였다는 거지 되셨죠? 끝났지? 루트를 벗기시면 되겠네 따라서 루트를 벗기신다면 요게 누구 제곱?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몇 A야? 4A인데 8A야 아 그래서 몇 A? 12A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플러스 누군데? 4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누가 돼요? 16이 되는 거지 해서 플러스 20이 되겠네 아 그러니까 여기는 20이고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제곱했으니까 벗겨져서 절로 넘겨 그럼 65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45 마이너스 45가 나오시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5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5하면 3 곱하기 15 하면 되겠고 밑에다 마이너스 하면은 괜찮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A값은 누구다? A값은 15 또는 마이너스 3 될 텐데 우리 애초에 범위가 A가 2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너만 되겠네 아이 그럼 끝났지 A가 구해졌잖아 그치? A가 구해졌잖아 뭐 구하는 게 문제였냐면 요거 구하는 게 문제였어 이래가면 최종적으로 요건 어떻게 구하는 거지? 제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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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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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요 방정식은 두 실근이 알파벳하니까 요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지 요렇게 인수분해되는 거지 그러면 너를 구한다는 얘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왜?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인데 그거를 마이너스로 빼주게 되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는 요식이라는 것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인 거지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는 답은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5 그 다음 더하기 A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빼기 4 요걸 처리하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 답낼 때도 우리는 근을 이용하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요 성질로 또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몇이 엄마 깜짝이야 몇이 됩니까? 이게 빼기 4고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4 요렇게 해서 마무리 치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값을 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행동 아 그들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를 가정해도 되더라 고 마인드를 또 배운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높여봐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보자 2차 방정식입니다 그때 M은 양수라고 줬네 와 절대값의 B가 3대 2야 그럼 또 절대값 뭐 두근 알파 절대값 베타가 3대 2입니다 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일단 요런 절대값이 나오면 특히 누굴 보는 거냐면 곱을 보는 거라고 그럼 우리의 두근의 곱을 한번 보자고 두근의 곱을 한번 보면 너분의 너가 되니까 M분의 마이너스 24가 나와 아 선생님 근데 M값이 양수거든요 네가 양수니까 저쟤 음수예요 곱이 음수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뭐겠네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겠네 두근의 부호가 다르겠네 그럼 나는 또 뭐하는 거야 알파 양수 베타 음수라고 뭐해버리는 거야 가정해버리는 거지 하나의 근이 양수 하나의 근이 음수라고 그런데 잠깐 요렇게 놔도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 비율까지 좋네 3대 2라고 아 그러면 근을 두근의 세팅을 부호를 다르게 세팅할 것이고 그 비를 3대 2 맞춰서 세팅하면 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선생님 나는 여기를 3알파 또 다른 근을 누구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요런 식으로 부호를 다르게 세팅하면 되는 거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3대 2를 만족하는 부호를 다르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자는 거지 두근을 이렇게 세팅하자는 거지 선생님 이제 뭐할까요? 이제 뭐할까요? 이제 두근이 나한테 제시가 된 건데 두근이 제시되면은 합곱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두근의 합을 다시 한번 써보면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너와 너의 합이니까 알파가 되고요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누구분의? m분의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니까 5 마이너스 3m 요렇게 그리고 다시 두근의 곱은 또 누군데요 곱이라는 것은 너랑 너의 실제로 곱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두근의 곱은 아까도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m분의 마이너스 24더라 라는 거지 아 선생님 그럼 게임 끝 6 4 24 빠라밤 빰 이렇게 그럼 알파 제곱 그게 m분의 4니까 이걸 제곱하셔서 알파 제곱 대신에 m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왜? m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제곱 한번 때려보자고 제곱 한번 때려보면 알파 제곱은 너의 제곱이야 근데 알파 제곱은 또 너야 그럼 m분의 4가 되고요 여긴 누구분의? m 제곱분의 여기 제곱이니까 이것도 그냥 그러면 3m 빼기 5의 제곱이라고 순서를 바꿔서 부호를 바꾸셔도 괜찮죠 제곱에서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근데 또 m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약분시켜주는 게 깔끔한 거지 끝났어 그럼 얜 누굽니까? 4m 삐리뽕 뽕뽕 9m 제곱 또 30m 이렇게 얘들아 뒤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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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휴 두 실수 m값에 한만 구하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최종적인 정답은 9m 제곱 마이너스 누구니? 34m 플러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계산해야 될 필요는 있네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럴 린 없겠지만 그럴 린 없겠지만 실수 m의 값이라고 그랬잖아 실수 값 혹시나 이게 허근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지 그저 허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했는데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 한 개를 가지고 합하라 이런 유치한 장난은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고 가도 돼 m 값이 두 개 나오고 그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한 번 판별식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몇 분의 9분의 34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보자 어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야 잘 따라와야 돼 헷갈려 문제에서 또 날라온 거야 뭐가 날라와 버렸어?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다 얘 두 분이 있는데 부호가 달라 아이고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로 가정하는 거라고 그래야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헤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 선생님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라고 가정하는 거야 아 그러면 선생님 가보자고 여기서 얘기하는 두 분의 합이 있을 겁니다 우리 두 분의 합이 누가 날라올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날라올 거고요 그거는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또한 동시에 두 분의 곱을 보면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라는 것은 b 이렇게 또 날라오겠네 그래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 새로운 이차방정식이 있는데 걔 두 분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나는 걔에 대해서도 이 이차방정식에 대해서도 합과 곱을 가겠지 자 그럼 가자 합을 해보자고 두 분의 합을 하면 너도 하긴 너야 근데 나는 지금 너의 양수 널 음수로 잡았으니까 그냥 벗겨지고 마이너스 달면서 벗겨지니까 두 분의 합을 하면 알파 빼기 베타 여기 곱이죠 이거는 너 더하기 넌데 너희는 절대값 알파 베타 오케이?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이렇게 날라오는 거지 그게 문제에서 두 분의 합을 한 거니까 넣어 4a 빼깁니다 됐어요? 아 이 선생님 그럼 두 분의 곱이라는 것은 너와 너를 곱하는 거예요 너와 널 곱하는 건데 너 절대값 벗겨버렸잖아 파란색 얘로 이렇게 들어오고 곱하기 너도 절대값 벗겨버린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이게 두 분의 곱이 되고 그것은 너분의 너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삐리 뽕뽕 뽀로 뽕뽕 빵 하는 순간 끝났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여기 있네 그러니까 너라는 값이 마이너스 B의 값을 가졌을 거고 따라서 뿅뿅 B의 값을 날리시면 날리시면 우리 최종적으로 여기서 얻는 힌트는 알파 빼기 베타가 8입니다 아 알파 빼기 베타가 8입니다 이렇게 하나 얻는 거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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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구하는 건 AB를 다 구해야 돼 그럼 AB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네요 요거 요거 요거를 구하려면 알파 베타 정도를 좀 알아야 되는 거지 알파 베타 정도 알아야 돼 어 선생님 그럼 4를 주어졌네 다시 와 나한테 두 분의 차가 몇이라고 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거야 또한 동시에 여기도 쳐다보면 차가 들어있네 야 그러면 너를 이용해서 여기는 파란색을 쳐다볼까 자 그럼 8은 빼기 알파 베타는 누구였지? 이었어요 그러니까 빼기 B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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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누구였어? 8 빼기 B 너는? 오케이 4A 빼기 B 야 그냥 깔끔하게 나오네 쓱쓱 사라지면서 우리의 A값은 몇으로? 2로 그냥 아름답게 나와버렸네요 아 A의 값이 나왔으니까 B의 값도 그냥 구하시면 되지 B의 값도 구하시면 되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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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봐 합이 마이너스 A잖아 그렇죠 합곱을 다 구해보자 합이 지금 누구였어? 마이너스 A 근데 마이너스 2였다고 됐어 그러면 오? B의 값은 내가 몰라요 하지만 차 나왔고 합 나왔으니까 우리 B에 해당하는 곱 정도는 게임이 끝난 거지 그치 너를 제곱한다는 것에서 가면 되는 거니까 너를 제곱한다는 것은 4라는 것은 너의 제곱에서 64에서 빼기 4알파벳 하시면 되죠 4B 요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 됐죠? 맞잖아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B가 아니라 플러스겠죠 미안합니다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2알파벳 하니까 이게 2알파벳이 나오려면 그죠? 플러스 4알파벳 나와야지 요렇게 되시겠네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몇십이야? 넘어가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인가? 요렇게 4B 나온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B의 값은 마이너스 15 요렇게 해서 B의 값 찾았고 A값 찾아서 게임 끝 이렇게 하시면 돼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뭐만 하면 돼?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절대값 나온 거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면 부호를 가정해서 절대값을 벗겨버리자 똑같은 얘기지 여기도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 여기도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부호를 벗길 수 있게 가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을 축소시켜야 돼 그저 시간을 절약해야 돼 나중에 내신 보면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우리 아직 고1 친구들이 내신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 고등학교 되면 시간이 남아둔 적이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진짜 웬만하지 않고서는 정말 비상한 학생들 아니고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2차 방정식과 절대값이 들어간 스토리를 소개해드렸고 꼭 복습하면서 자기 것도 만들고 또 갖고 있는 문제집 복습하시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